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클라우드 프론트의 사용요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 좀 합시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켜도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만큼 돈이 나가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지 않을 때는 부담없이 켜두셔도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본적인 요금 체계는 이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진 서버가 있고 엣지 로케이션,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들 웹브라우저의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엣지 로케이션에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데이터 요금이 있고요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이 오리진 서버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요청하는 그런 데이터 사용량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용요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로 가보시면은 이 중에서 온 디맨드 요금, 리전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2번에 해당되는 요금이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전 데이터를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3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모든 HTTP 메소드에 대한 요청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위쪽에 있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양에 대한 거고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데이터를 요청하는 여기 있는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엣지 로케이션에게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요청의 수에 대한 요금입니다 그래서 HTTP로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되고요 HTTPS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HTTPS는 암호화와 같은 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기 때문에 아마도 더 비쌉니다 AWS Price Calculator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간단한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요금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Choose Region을 저 같은 경우는 서울로 하겠습니다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중에서 데이터 트랜스퍼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2번에 해당되는 사용량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100GB를 한 달에 쓴다 그러면 4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ut to Orig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3번에 해당되는 요금입니다 저거는 많지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1GB 정도 추가된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요청에 따라서 즉, 2번에 해당되는 요청마다 비용이 과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100GB를 썼는데 서비스하는 컨텐츠가 하나에 1MB 정도 된다 그러면 요청의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여기에 보면 Request가 0.09달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요청이 각각의 컨텐츠가 1KB밖에 되지 않은 작은 컨텐츠를 많이 서비스한다는 얘기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100GB를 쓸 만큼 요청이 많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가격이 확 띕니다 보시는 것처럼 86달러로 가격이 확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객체를 즉, 클라우드 프론트에 있는 캐시를 지우는 무효화 요청은 1000개까지는 무료인데 1000개 이후부터는 경로당 0.005달러가 청구가 된다고 적혀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짜잘한 가격들이 남아있고 아주 중요한 거 요금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트래픽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지정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요금을 이렇게 계산해서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여기 보면 프리티어라고 되어 있죠 즉, 50GB를 송신하는 것까지는 12개월 동안은 무료고 그리고 HTTP 또는 HTTPS에 대해서 200만 건까지는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과금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치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저도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느끼려면 일단은 적용해 보시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적용해 보시고 이걸 사용하면서 수감각을 기르셔야 돼요 수감각을 길러서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